벤탄시장 새벽풍경입니다. 첫입구에 계란이 있고 두부도 팔고 계란이 가장 많네 아침 먹거리시장이라서 그런진 몰라도 일주일부터 장사를 하네요 여기는 선지다 선지 자와이쌍 선지 쟤도 있고 꼭 개살인데 개살이 개살이 이렇게 많네 이걸 일일이 깐네 개이빨을 엄청나다 개이빨이 요리에 들어갑니다 여기는 고기 다른데 저기도 개살 품목마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구나 뭐가 나가는지 고기 계란 개살 생선 생산비 아직 무 관 곱창 돼지 귀도 있고 여기는 채소 채소 파는데 과일 채소 물고기 새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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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똥 똥 파는데 새소 똥 저거 뭐지 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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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채소를 팔아요 채소 수세미 채소 흰 흰 흰 다시 여긴 장사 준비가 될 얼음 여기는 얼음 파는데 얼음 파는데 파인애플 여기는 코코넛 음료 코코넛 음료를 저렇게 파나? 코코넛 코코넛? 20,000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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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코넛 하나 마셔야 되겠네 아침 건강식을 부탁 잠시 끊고 잠시 끊고 잠시 끊고 잠시 끊고